류현진 루키 시즌이죠 유점도요? 아니죠 유점은 리덴보다는 컷오토? 컷오토가 좋죠 최고의 쓴 사실 컷오토나 아니면 로고맨이나 이런거죠 아니면 케이스시 그거에요 프레임 오토 프레임 오토여서 금속 탐지기 있으면 바로 찾을 수 있죠 무겁거나 하기 때문에 케이스에 딱 하나 나오죠 뭐 리갱도 선수만 좋다면요 뭐 어느게 더 꺾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느낌 오는대로 사실 여기도 패치 이런게 잘 나와야 되니까 마이크 쉬밋 스탠튼 힛 나왔네요 299 한정 이렇게네 저지오토 윌린 로사리오 뒤에는 424 안정 한정수가 완전 들쑥날쑥하네 이게 오토 하나 저지오토 하나 그 다음에 쿼드렐릭 전보렐릭 이렇게 나오죠 무늬박스 4개에서 일단은 저지오토가 나왔고 요거는 오토일거 같은데 뒤 한정카드는 캥그리피 주니어 199 한정 캥그리피 메커친 다스틴 페드라이아 오 스케치카르 그 다음에 오토겠죠 그런거 같아요 반짝반짝거렸나 이오토 이오양키 와우 돈메팅리 축하드립니다 와 다섯자 한정 헤엥 매팅리 와 샤샤샤샤 돈메팅리에 오노토 다섯자 한정 괜찮은데 이것도 자켓을 찾아가볼게요 나는 그래도 나는 그래도 다섯자 한정 오 오토가 잘나왔네요 다섯자 한정 오우씨 기대가 되는데 루게릭 루게릭 요거는 스케치카드 또 이제 쿼드 렐릭 과 전보렐릭이 남았죠 이 한정 이 한정 카드는 아담 존스 424 한정 스탈린 스탈린 가스트로 다르비슈 달빛 루 루 그 다음에 쿼드인가요 쿼드네요 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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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빈 윈트 50장 한정 벨트레 곤절레스 디키 전보 투수 같은데요 그렇죠 투수 35안정 큰 큰 큰 큰 핀 큰 큰 퀴 콜하메했습니다